마지막 이제.. 다르다 주네요. 마지막에 다르다 주고.. 벨트를.. 잠깐! 어르신 벨트! 벨트? 벨트 매줄게. 벨트.. 하나씩 생각나나 보다. 됐어. 아.. 그 손길마저도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어렵구나. 그러니까. 이쁜 시간이었죠 뭐.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. 아.. 너무 웃겨서 눈물 났어. 생각이 많겠죠. 그쵸. 지금 시간이면 퇴근 시간대라서 차가 안 움직일 텐데. 그러니까. 집이 오늘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는 느낌이야. 집에 빨리 도착한 느낌이래. 평상시보다. 가사네 가사. 왔으니까 집 앞까지 가는 애도. 투자. 난 이제 헤어지기로 해. 너輩자야. ..니기읍 충분했던 곳 저 이제 갈게요. 잘 지내고 조심히 들어가 오빠도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자 알았어 가요 네 추억이 이제 끝나가지만 함께한 기억을 내가 다 가져갈게 끝이란 걸 알지만 끝이라고 안 할게 내 눈에 비친 네 모습이 날 나쁘게 만들어 나 이제 너와 서툰 이별을 하래 많이 아프겠지만 이제 좀 말해 여질래 가끔 혼자 견디기 힘들어 나도 몰래 널 부르게 되면 그냥 지나쳐줘 서툰 이별이라서 그대 좋은 동생과 좋은 오빠로 이렇게 네 특별한 고백이 이거였네 부여니까 잘 Filipino 이상해 울고 아멘